강사님 잘 부탁드려요 자 보통 이 정도로 애매하면은 파이나인에는 잘 안떨어지게 마련이에요 잘 보세요 오네 안녕하세요 가시고 찍어주시면 따라갈게요 파이나인 가시죠 파이나인 파이나인 오시면은 치킨이야 뭐 자 파이나인 1타 강사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감사님 잘 부탁드려요 자 보통 이 정도로 애매하면은 파이나인에는 잘 안떨어지게 마련이에요 잘 보세요 오네 이러고 있는데 한 세팀 어 한팀 떨어져요 아 여기서 못 믿겠으신 분들은 수강료 반납하고 나가시면 되세요 팀 아 빨리 총이나 주우세요 선생님 죽을거 같아요 선생님 뭔가 이상해요 여기 자 내 옆에 붙으세요 AR 주웠을때 꿀팁이에요 B를 눌러서 연사로 맞춰놓도록 하세요 오 꿀팁 감사해요 어우 자 제가 구하러 갑니다 자 몇번이시죠 선생님 죽으면 안돼요 강사 안죽어요 오케이 바로 옆에 있죠 아니죠 선생님 죽을거 같아요 오케이 여기 사본입 뒤편 스멀 아잇 못맞춰 쥐 ㅇㄹ schol 선생님 뭐가 잘못했죠 모든게 잘못됐어요 자 선생님하는거 잘 보세요 처음 내릴때부터 잘못된건가요 좋습니다 자 이제 2층에서 대가리를 빼꼼 내밀거에요 그거 쏴버리면 되요 자 3번님을 들어가시게 하시고 난 여기서 멀리서 관망하도록 합니다 왜요? 그거 여잔데 예 자 2층에서 머리 보였죠? 자 3번님 좀 더 쪼세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 딱 좋아요 거기 위치 좋아요 어 여기 옆에 봤죠? 아 자 팀원을 전적으로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한 명이 안으로 들어 자 3번 3번 빨리 장전하고 있어 내려와 자 오늘의 파인안 강의는 함부로 아가리를 털면 창피하다 입니다 아 님 DJ에요 3번님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어디 있어요 얘네? 님 밑에 있어요 1층에 있어요 발소리 그렇게 내면 올라올거에요 자 컨트롤을 누르고 자 잘가요 이야 이거를 인기훈련이 자 쏟으면 됩니다 예 저같은 팀원을 만나면은 게임이 개 망한다는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거에요 자 잘가세요 두건이 환불해주세요 그럴 순 없어요 알 학교